부산 기장 칠암입니다. 테트라포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 모양의 등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칠암은 붕장어, 그러니까 안하고 말이라고 하죠. 횟집들이 주로 붕장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항당이 보입니다. 노촌마린 특색으로 이런 성항당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칠암에서 꽤 유명한 빵집입니다. 저는 이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백마리 앞에 턱안이 긁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빵집은 노! 문재인 백마리 그래서 나는 싫어요. 고기보리밥 아주 깔끔한 보리밥집입니다. 아주 깔끔한 보리밥집입니다. 고기보건가 고기보리밥집 고기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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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 잘 먹네 된장찌개 땡큐 잘 먹겠습니다